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PT 점수를 확 올려주는 1800 실전문제 콕콕 급스프리 오늘은요 파트 6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먼저 파트 6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오늘도 파트 6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은 5문 정정문제죠 우리가 파트 5에서는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패턴이었는가 하면 파트 6에 있어서는 20문제로 5문을 찾아내는 그러한 파트입니다 자 5문 정정문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죠 시험을 보시게 되면 도쾌파트에서 5문 정정문제 한 문제도 못 벌었다 전부 다 그냥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생각해 볼까요 떨어지네요 먼저 5문 정정문제는 이런거죠 한국어를 생각해 봅시다 나랑 너랑 뭐가 다른지 뭐가 틀린지 이러한 한국어 문장에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5문 정정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밑줄을 여기다 하나 글 수 있겠죠 그리고요 조사의 가를 글 수 있고 그 다음에 틀린지 글 수 있고 아니라는 데 글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A번 이것이 B번 C번 D번 자 외국인들이 이것을 한국어를 문제를 푼다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 틀린 곳을 고르세요 한다면은 쉽게 풀 수 있을까요 이야 보자마자 막 나빠요 한국어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나랑인데 랑이 맞아 이거 와 아니야 나 하고 아냐 고민스럽겠죠 자 그 다음에 가 조사가 우와 뭔가가인지 뭐가인지 이것도 고민스럽고 그리고요 틀린지 틀리다가 기본형에다가 리을 붙이고 지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라는 고민 고민 끝에 뒤에 아니 하면서 이거 반말이야 경호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압박을 가요 결국은 문제는 한 문제인데 거기에서 물어보는 문법이나 어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총 20문제에서 80개의 문법사항과 어휘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파트 6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고르시겠어요 한국어 우리는 엄청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블랑카 씨가 딱 말하네요 간단해요 한국어 그래요 왜 답 10번이에요 어이 너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뭐라 그러죠 한국어 대책 문제 1급에 첫 번째 나오는 문제예요 틀리다랑 다르다 이거 구별하는 문제 대책 1번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과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고 이렇게 틀립니다 그렇다면 틀리다라는 것은 오류를 범하다기 때문에 나와 너의 차이점을 본 다르다라는 문법사항 이것을 찾아낸 것이 바로 오문정적 문제죠 자 이제 센스가 조금 있으신 분은 빨리 알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문정적 문제는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틀린 것을 누가 빨리 찾아내느냐 그렇다면 일본어의 어감이라 전부 다 중요하지만은요 우리들은 많은 연습문제를 통해서 문제 답으로 빨리 찾아가는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블랑카 씨가 보자마자 이거 어제 풀어본 문제예요 라고 해서 바로 답을 알듯이 자 아시겠죠 그렇다면은요 여러분과 함께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체크를 꼭 해야 될 텐데요 A B C D를 보고 나서 일단은 각각의 단문으로서 그것이 문법사항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이케바 라는 문장이 나왔죠 바가 나왔다 입구에서 이케바가 됐다 아 문장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제희라는 문장 아 제기닉 희망이다 부사가 나왔다 오케이 타치요 때 잠깐 들려서 타치요르의 은편형 타치요 때 이것도 오케이 그리고 호시가 나와서 때 호시에서 뭐뭐 하길 바란다 라는 개별적인 문법을 순간적으로 봐야죠 여기서 문법 깊이 다지는 거 아닙니다 어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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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번까지 맞죠 그 다음에 또 이유 명사 뒤에 다음에 또 이유가서 뭐뭐라는 이라는 문법까지 바로 눈으로 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 다 개별적인 문법이 맞았다면 이제 앞뒤 문장 연결해야죠 이제부터 우리들이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우리 틀리다 다르다의 패턴을 보듯이 처음에 우리가 바가 나오면 첫 번째 A번이죠 바가 나오면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낼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바가 나온다 형태도 맞았다 에단 플러스 바 입구가 익혀가 됐다 그래서 맞았다면 바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또 무엇은 못 올 것인가 라는 부분을 빨리 체크해야죠 자 기억합시다 바 다음에는 일단 일반적인 평범한 과거가 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과거가 오지 못해요 그리고 또 뭐가 못 오죠 바 다음에는 의지 명령이란 가변적인 것 의지 괜찮은가요 명령 그리고 희망 따위의 가변적인 것이 올 수 없죠 그렇다면 올 수 있는 거는요 필연 와 속담 등이 올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 볼까요 이케바 보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없는 걸 빨리 봤더니 타치요 때 호시 들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는 올 수 없네요 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문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문법에서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답을 고르자 하는 것이 바로 오문정정문지 지름길입니다 A번이 틀렸습니다 A번 이케바를 쓰면 안 되고요 상대방한테 제안을 하는 표현 입구나라 또는요 입다라 등을 써서 답을 맞춰야겠죠 꼭 기억하세요 바 다음에는 필연 속담 같은 것이 올 수 있고 과거 의지 명령 희망이 올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갑시다 두 번째 오야와 코도모가 지분니 니가 나왔습니다 지분니 조사 니가 나왔다 그 다음에요 이즈레와 하나렛때 있고 하나레르가 떨어지다 떨어져 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때 있고 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츠 명사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D번에 나라나이 나루의 부정용 간단하지만 빨리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D번 같은 경우가 우리는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봤는데 나라나이가 가끔가다가 나리나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뒤에 이렇게 쉽게 틀린 문장 있는데 앞에서 힘을 쓰면은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시간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봐서 각각의 개별적인 방법이 맞는가 바로 앞 문장 연결해봐서 봤더니 전부 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하나 바로 들어가야죠 여기서 한 3초 정도 잡은 다음에 봅시다 문명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기에게 언젠가는 잊으래요 언젠가는이죠 한 아래 때 있고 떨어져 간다 방향이 저쪽으로 가버리는데 여기서는 니가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출발점이 돼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느낌이 든다면 뭐가 와야 됩니까 집은 카라가 돼야죠 니가 나와서 목적지가 되니까 이게 다시 아니라 플러스 목적지 지가 되니까 니가 오지 않고 출발점이 되는 까라가 와야 됩니다 답은 까라죠 그래서 답은 바로 A번을 찍어놓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시간을 끌 수 없죠 2,3번 봅니다 문제 볼까요 A번 전체적인 문장이 보입니까 전체적인 문장이 보입니까 문장을 딱 보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A번 노요우니 잡혔습니까 명사가 나오고 노요우니라는 패턴 맞지요 틀리지 않습니다 명사 플러스 노요우니 개별적인 문법 맞고 B번 레세사 문제 없지요 왜 형용동사는 사가 붙어서 명사가 될 수 있는 개별적인 문법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갔어요 C번 보세요 노가 나왔습니다 노가 나오면 조사로서 노가 나오면 무엇을 봐야 되죠 노가 나오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소유격 소유격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와서 뒤에 있는 것을 제한해주는 역할 선생님은 선생인데 어떤 선생? 미용고는 센세라는 소유격 및 제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노가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주격조사가 있죠 가를 대신할 수 있는 주격조사 A가 B하는 명사 그렇죠 A노 B 뭐뭐하는 뒤에 명사를 수직하는 구문에서는 이 노는 주격조사이다 이러한 패턴이 보인다면 노를 딱 보자마자 개별적인 문법은 앞에 단어랑 뒤에 단어를 연결하는 걸 봐야죠 볼까요 진짜 글레세 노 히토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명사 플러스 명사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앞에 게 품사가 뭐였죠 형용동사였네요 자 이쯤이면 되면 여러분 아시겠죠 키레이나 히토라는 우리 형용동사의 대표적인 나로 명사를 연결해라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문장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독 문법에서 벌써 걸려버렸죠 자 답을 탁 찍어놓고 C번으로 탁 찍어놓고 이것은 다음의 걸 확인해보니까 히토니 나리타이 나리타이 앞에 나루 앞에 네가 되는 거 괜찮죠 자 넘어갑시다 이렇게 답을 탁 찍었으면 자신을 갖고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24번 보죠 지붕어 이미지시타 마마 이미지시타 마마 자 노 마마가 먼저 나왔죠 먼저 앞뒤 문장의 단어 연결을 봐라 명사 다음에 노 마마는 맞습니다 그렇죠 이미지가 명사 그리고 마마 동사가 나오면 따 마마 또는 원형 플러스 마마로서 문장이 나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문법 맞죠 자 B번을 볼까요 닿게 되놨고 명사 플러스 닿게 되놨고 닿게 되와 놨고 닿게 되놨고 뭐뭐뿐만 아니라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는요 니모 자 명사 다음에 니모 누구에게도 또는 뭐 다르니 대모도 괜찮지만은 니모가 맞죠 명사 다음에는 자 D번 보세요 모노다 모노다 형식 명사로서 뭐뭐하는 법이다 라는 걸 출발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개별 문법 맞습니다 그러면 문명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지막 체크 들어갑니다 지붕어 이미지 지붕어 이미지노 마마라는 표현을 보고 뒤에 보니까 자기를 이미지한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혀겐 시타이토요 기모찌 자 이런 문장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마마의 문장 중에서 역할을 봐야겠네요 자 마마는 뭡니까 뭐뭐한 상태가 변하지 않는 그대로 그렇죠 숙제를 하다가만 그 상태로 또는 밥을 먹다만 그 상태로 라는 마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뭐하는 채로라는 우리의 말에 잘 어울리는 표현이죠 각세인 오마마 하면 학생인 그 채로 그렇죠 담배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문장에 뭐뭐하는 채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뭐뭐하는 대로 움직임이 보이죠 이미지 하는 대로 대로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 대로가 나온 게 뭐가 있죠 명사에 무슨 무슨 도리가 있죠 이것을 요구하는 문장이네요 마마가 뭐뭐한 채로 라는 뜻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뭐뭐하는 대로 이미지 하는 대로 라는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표현 도리를 써야 됩니다 자 거기서 걸렸죠 문맥을 통해서 이런 답을 알 수 있다 답은 A번입니다 자 25번 보죠 맨 처음에 A번 개별적인 문법 볼까요 명사가 나올 때는 그 명사에서 한자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렇죠 또는 적절하게 그 명사 역할을 맡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라는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가 보죠 하지만 이 문장은 A번을 딱 보는 순간 개별 문법에서 틀려버렸네요 자 시험을 우리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풀어요 문제에 대해서 풀어본 사람 생활 중에서 써봤던 사람 바로 잡을 고를 수가 있죠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라는 표현 자기라는 표현 그렇죠 이것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한정되어 있죠 자 먼저 여러분 제일 많이 아는 건 뭐죠 우리가 지코라고 하는데 지코라는 표현은 자기소개 지코 쇼카이 등에 쓰는 말이죠 거기선 괜찮아요 두 번째 또 뭐가 했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럴 때 지코 주신 지코 주신 이러한 문장에도 역시 자기를 씁니다 자기중심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이라는 말 여기서는 안 쓰죠 자 뭐를 쓰나요 자기가 뭐 할 것이다 또 자기 자신이 말할 때는 의사표현으로 1번을 쓰는 것은 지코를 쓰지 않고 뭐를 쓰게 되죠 지분이 되는 거죠 지코 대신에 지분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개별문법에 맞고 있는가 그걸 체크하는 과정에서 벌써 A번이 딱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확인만 하면 되겠죠 아 이게 거의 90% 답일 거야 라는 생각에 B번을 보고 C번을 보고 D번을 넘어서 특별하게 틀린 점이 없다면 빨리 처음에 결정한 대로 답을 골라야겠죠 자 이것은 한자 쓰임에 따른 문법이었습니다 26번 넘어갈까요 1번어에서는 형고대와 아이테또 히토가라라는 말이 나왔죠 아 좋은 표현이 나왔네요 무슨 무슨 가라 가라가 나왔죠 이 가라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C번을 가니까 스카이 같다 앞에 단어랑 연결해 볼까요 케이고 노 스카이 같다 경호의 사용법이죠 자 그리고요 뒤에 보니까 하라와 나케레바 나라나이 하라와 나케레바 나라나이 그렇죠 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개별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앞에 보니까 주의요 하라와 나케레바 나라나이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강조된 표현 여러 군데 잘 살펴봐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수어가 나와있죠 자 그래서 개별적인 문법을 보니까 음 틀린거 없는거 같아요 각각의 한자도 역시 맞게 쓴거 같고 자 용법 볼까요 A번의 미용고 명사 플러스 대화는 일본어에서는 뭐 어때요 가끔 우리가 레벨에 따라서는 지금 400레벨 500레벨 준비하시는 분들은 모든게 압박됩니다 그렇죠 아 니화가 아니야 조사 배운거 같은데 이러면서 고민하시는데 확실하게 틀리지 않은거라면 빨리 다음거로 넘어가세요 아무리 고민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넘어가니까요 아히테토노 이번에는 히토가라인데 가라는 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많이 쓰지 않아요 가라가 좋다라는 말 그렇죠 가라는 문인데 사람의 문이에 따라서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건 인품을 말하죠 히토가라는 여기서는 상대와의 관계 당신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물어보고 싶은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경호처를 써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품이 되어버렸어요 안되죠 그렇다면 문제를 낼 때는 어딘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과의 히토가라 사람의 문의 사람의 그 사람을 갖고 있는 생활의 문의가 아니라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서 아히다가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애들 집에 있죠 앞에다 아히다를 써가지고 이거를 써가지고 뒤에 가라를 붙여서요 아히다가라라는 이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물론 함께 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네 오문정정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장 되게끔 자 여기서는요 히토가라라는 말을 써가지고 괜히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답을 고르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테크닉이었네요 문제 내는 테크닉이죠 걸려들지 맙시다 문제 내는 테크닉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가 푸는 테크닉이 더 뛰어나다 하면은 문제 풀어나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답은 히토가라라는 것을 함정으로 만들어서 답은 아히다가라를 원래 만들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B번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27번 자 A, B, C, D가 나오는데요 이번엔 처음에 조사에도 붙어있고 동사에도 붙어있고 그렇죠 또는 부사에도 붙어있네요 볼까요 젠카에 거꾸대 할 때 내가 나오죠 에서입니다 이 대라는 표현은 조사 문제가 나오면 그 조사의 용법을 봐야죠 어떤 장소가 나와서 어디 어디 에서라고 번역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개별적인 문법으로 명사되 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팔만엔 하치망행 뭐 B번이 뭔데요 강조죠 팔만엔 식이나 그 다음에 카카 다 들었다 카카은 여러가지 있지만은 비용이 들다 시간이 들었을 수 있죠 카카 다 들었으므로 그 다음에 D번 보니까 탑은 아마도 뒤에 생각한다 나오니까 개별적인 건 맞는 것 같죠 자 그런데 바로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히꼬시다라는 표현 이사가는 방향성이 보이는 히꼬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쪽 에서 히꼬시다가 아니라 이쪽이 장소가 되는 목적지가 되어야겠죠 자 그 안에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지게 된다면 여기로라는 목적지가 된다면 에서는 쓸 수 없다 에서는 고안에서 벌어지는 일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라는 조사 문제네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으면 안됩니다 바로 니라고 판단됐으면 넘어가야죠 자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라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조사는 대가 아닌 니였습니다 똑같은 장소가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행위가 벌어지느냐 그것이 목적지가 되느냐 따라서 답이 틀려지는 거죠 28번 넘어가게요 자 28번 A번 뭡니다 갓다까나오는 거 나왔네요 갓다까나 자 외래어죠 외래어 같은 거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자 위르스가 나왔습니다 자 위르스 위르스 우린 보통 바이러스라는 말도 쓰는 위르스가 나왔죠 자 에이즈 위르스 무섭네요 그 다음에요 두번째 나온 것이 B번 잃어버리다라는 말은 우시나와 레루에서 수동 형태가 나왔죠 우시나오가 기본형이고 우시나와 레루 수동에서 중지법 문장 끊어져 있네요 개별적인 방법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로이로나 자 명사 앞에서 이로이로가 나로 연결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뒤에 보니 D번이 묘기가 됐대 묘기가 됐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인 문법을 찾아가다 익숙하신 분은 뭐가 보입니까 병이 나다 병이 병 대로 나다 와 우리나라 말 똑같잖아 병이 나다 해가지고 감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어때요 함정이 아닐까 출제자의 레벨이 그 정도인가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알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한국어에 대한 직역유도구문이죠 그 전에 병이 나다 일본은 쓰지 않죠 자 병에 걸리다를 쓰죠 뭐죠 료기니카카로 또는 벽기니 나루를 씁니다 전체적인 문맥 볼 필요 없죠 이런 것에서 시간 끌지 마시고요 개별적인 문법에 갔을 때 D번으로 빨리 찍고 넘어가자 라는 것이 오문정정문제 테크닉입니다 여기서 문맥 같은 시간 그리지 마세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는 것 개별적으로 체크했으면 넘어갑시다 자 답은 그래서 D번이었고요 29번입니다 29번 A번 소소구가 나오네요 동사 자 토끼라는 뒤에 뒷부분에 토끼가 나왔다면 시간이 나왔다면 항상 우리 신경 쓸 친구가 있다면 시제를 신경 써야죠 뭐 뭐 했을 때냐 뭐 뭐 할 때냐 이것을 보는데 일단은 아직 문맥을 못 봤으니까 소소구 원형으로 들어간 그러한 표현인가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소소구 뜻은 뭐죠 소소구는 붙다 따르다 쏟아 붙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봅시다 키키떼라는 거 키크라는 것은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잘 듣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키키떼면 내가 잘 쓰는 손이 되는 거죠 자 명사로서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C번 소외로 갖다 붙이는 거죠 살짝 붙이는 거 소외로가 나왔고요 D번 무슨 무슨 요원이 앞에 보니까 나의 요원이 뭐뭐하지 않도록 이러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개별적인 건 틀리지 않았네요 연결연태 다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문법으로 들어가서 오사케오 소소구랑 자꾸만 보니까 오사케오 소소 바로 걸리죠 어떻게 하냐고요 어제 문제 풀어본 사람 알죠 그쵸 창고서에서 많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술이 나오면 뒤에 문제가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한자를 같은 한자를 쓰면서 주입받아서는 같은 한자를 쓰면서 읽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죠 지금 나온 소소구라면 또 하나는 쯔고가 있죠 쯔고 따르다 용법 고르기 문제네요 한자로 나왔으면 편할 텐데 히라가나 딱 써가지고 이쪽 걸 쓸 텐데 맞니 틀리냐고 물어봤습니다 소소구는요 소소구는요 무엇을 좀 부어넣는 느낌들이죠 어떤 뜻을 쓰죠 애정 같은 걸 쏟아 붓는다든가 또는 컵을 놓고 위에서 그냥 쭉 따르는 소소구 좀 길잖아요 길게 쭉 붓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럴 때 쓰고 쯔고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 쯔고라는 말은 바로 술잔같이 딱 대고 따라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더 이상 볼 거 없고요 오사케 딱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쯔고 오사케 쯔고 오사케 쯔고 나와야지만이 그 명사에 맞는 동사 용법이 맞는 거죠 자 그것을 파악하신 분은 바로 아하 소소구 쯔고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함정을 만들었구나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선생님 언제다 지금 빨리 보신 다음에 다음에 나올 때 이것을 풀 수 있으면은 블랑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30번 보세요 오나카가 스키쓰기 때 자 A번에 스크라는 것은 비다구요 배가 고프다 오나카가 스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오나카가 스키쓰기 때인데 마스용이 되어있네요 뒤에 단어랑 연결해서 보니까 마스용 플러스 기로 지나치게 뭐뭐하다 틀린 점 없죠 두번째 B번 진우요우다 단어대 요우가 나오고 앞에 동사의 원형 이것도 괜찮아요 괜찮죠 10번 넘어가 보니까요 하짐에 때 처음으로라는 표현 하짐엔이랑 하짐에 때의 차이점 첫 경험이라는 표현으로 하짐에 때 맞죠 1번 이빠이 잘 아시잖아요 이빠이 그것도 우리도 쓰고 일본도 쓰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자 개별적인 문법 맞았으면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 배가 고프다 라는 말은 맞아요 오나카가 스크 이것은 맞아서 지나치게 고파서라는 말 슥히 쓰기도 맞죠 자 마스용이 들어갔으니까 두번째 네 요우 낫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전체적인 문명을 봐서 배가 고파서 완전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죽을 듯 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을 뻔해서 이러한 문장 할 때는 관용으로 외워야 됩니다 발생하지 않은 일로 뭐뭐 할 것처럼 보인다 뭐뭐가 발생할 것처럼 보인다 라는 표현이 소우가 있죠 양태의 소우 그리고요 이것이 과거가 됐을 때 무슨 무슨 소우다 하면은 뭐뭐 할 것 같다 뭐뭐지 발생할 것 같다 라는 표현이지만은 이것이 뒤에 과거가 나오거나 대시다가 나오거나 이러한 표현으로써 어떤 뜻이 되죠 뭐뭐 할 뻔했다 라는 표현이 되죠 뭐뭐지 발생할 뻔했다 결국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문장은 죽을 뻔했다 하면은요 신의 요우가 아니라 신이 소우가 돼야 되는 거죠 신이 쏟았다 만약에 요우가 나오면은 뭐 죽을 것 같은 모양이었으므로 죽을 것 같이 되었으면 진짜로 죽는 것처럼 된 거죠 하지만 지금 이런 것은 이런 게 어떻습니까 뭐뭐 할 것처럼 보인다 뭐뭐 할 뻔했다 라는 관용으로 기억해야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 죽을 뻔했다 라는 표현에 B번이 신의 요우가 아니라 신이 쏘라는 거 자신의 X파일을 적어놓으세요 외우셔야죠 뭐뭐 할 뻔하다 뭐뭐 할 뻔하다 쏟았다 나이난이 쏟았다 라는 표현 자 그래서 B번이 소우를 염두에 두고 요우로 분장 거는 거네요 그 다음은 B번이었죠 자 31번 넘어갈게요 네 분위기 좋죠 잘 나가네요 그렇죠 A, B, C, D인데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먼저 각각의 명사에 들어갔으면은 한자를 제대로 썼는가 1번 거랑 우리나라함을과 같은 용법으로 쓰이는 것인가 라는 파악을 해보자고 했는데 A범은 각시우즈크라는 거 우리나라는 뭡니까 학원이죠 여러가지 그 공부한 예비학원이라든가 예비학원을 쓰나 제수학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배우려고 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수험 대비 학원들 이런 것 전부 각시우즈크가 되죠 자 틀리지 않습니다 B번입니다 가가이라고 써있는 것 같죠 가가이 과외죠 어 과외 맞았죠 이것이 개별적인 문법으로 하나로서 말이 안되고 있잖아요 왜 일본에서 과외를 쓰지 않으시죠 가정교사란 말을 씁니다 우리 과외를 한다는 일본은 갓대교시란 말을 쓰죠 해설서에 나와 있죠 그대로 보시면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한자를 갖다 붙여오는 직역유도구문이다 답은 B번입니다 뒤에 거 어때요 거의 볼 필요가 없죠 결정이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그 다음 가세일에 동사가 대형되는 거 가세그가 가세일에 되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 오야코오코 우리나라는 그 효자를 오야코오코나 이렇게 해서 말을 표현하죠 무수코라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B번이 걸린 문제죠 개별적 독립문법에 걸렸네요 32번 들어가죠 이쿠라라는 말이 나오죠 얼마입니까 뜻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뭐뭐 해도라는 표현이죠 보통은 이쿠라 무어뭐 테문데 때에 따라서는 이쿠라 뭐뭐라 해도 라는 표현을 쓰일 수 있는 그런 호응적 관계의 부사입니다 자 틀린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에도 뭐 뭐뭐라고 해도라는 표현이죠 뭐뭐라고 해도 그 다음에는요 C번 보니까 와케데와나이 중요한 문장이죠 와케나이는 뭐뭐 할리가 없다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요건 해볼까요 와케나이 와케때문에 고민고민하는데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와케라는 거 세 가지로 나누는 다음에 고민해야죠 그 다음에 와케데와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와케데와나이 이거 세 가지를 외우기 전에는 고민하면 안 돼요 본인이 공부하는 것 뿐입니다 자 와케데와나이는 뭐뭐 할리가 없다 그렇죠 할리가 없다 와케데와나이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부분부정이죠 그런 건 아니다 와케데와나이 cannot 뭐뭐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없다 이것을 기억했다면 여기서 와케데와나이가 개별적으로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직 문장을 다 보기 전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맨 마지막에 조금 가랏도키타 가랏도 하면은요 뭔가 휙 돌아가는 모습이 되죠 가랏도 가와리마시다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각각 개별적으로는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문맥상은 뭡니까 아무리 맵지 않은 기무치라고 해도 가랏도 나이 기무치도 이해도 뭐 맞다고 가랏도 낙같다 전혀 맵지 않은 그런 건 아니다 와케데와나이 맞습니다 조금 어땠어요 조금 탁 매워지기 시작했다 매워져 왔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자 뭐에 걸은 겁니까 답은 비리토키타 맛에 대해서 탁 쏘는 맛 비리토키타 그러한 정답을 놓고 가랏도키타 발음 닳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나와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답은 그래서 부사용법 잘못 쓴 거죠 의성어 같아서 가랏도가 아니라 비리토다 답은 D번입니다 33번 넘어갈게요 33번 면접은 이라고 시작되는 문장인데 나래의 뭐가 나래의 뭐가 이중조다 괜찮죠 누구라도라는 표현 나래의 뭐가 긴초수로 자 뭐가 나왔습니까 B번을 딱 보면은 반가운 선지 나왔죠 형식명사 고토다카라 가 나왔죠 고토다카라 긴장하는 음 고토다카라 이름으로 1이니까 개별적인 문법에서 고토란 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 볼까요 C번 노노그라이 어느 정도 문제는 없죠 그 다음에 D번 쇼부 쇼부 아 쇼부다 너 하나야 승부를 보는 거야 라는 쇼부죠 자 그런 개별적인 명사라든가 바트별은 문제가 없는데 바로 들어갔고 아까 마음에 걸린 게 있네요 고토다카라라는 형식명사 고토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을 말하죠 일반적인 상황 뭐뭐하는 법이다 라는 표현은 뭐가 있죠 우리가 모노랑 고토를 택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게 뭡니까 무슨 무슨 모노라고 하면 모노다 어떠한 법이다 다 그런 법이야 라는 일반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모노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면접은 일반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긴장하는 법이니까 라는 표현에서 개별적인 것을 물어보면 고토가 나오면 안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분은 모노다카라입니다 형식명사가 나오면 주의깊게 봐라 라는 것이 체크포인트입니다 답은 B번입니다 자 34번입니다 누깃쯔 누카레쯔라는 먼저 나오죠 A번 누깃쯔 누카레쯔 자 쯔쯔가 나와서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하나의 관용으로 외워버리셔야죠 자 뭐랑 외울까요 개별적인 게 맞느냐 오이츠 오카레쯔 그렇죠 오아리쯔 오이츠 오아리쯔 이 오는 쫓아가다 라는 표현이죠 쫓아를 써가지고 오이츠 오아리쯔 마스영 플러스 쯔 오아리쯔 그래서 쫓아가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뒤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뭐뭐하기도 뭐뭐하기도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서로 도와주는 거 모찌쯔 모타레쯔 그렇죠 모찌마스 할 때 마스영에다 쯔 그 다음에 모타레쯔 내가 상대방한테 의지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표현 그리고 나머지 대표 하나 더 있네요 너키쯔 너까레쯔 내가 이 사람을 제껴버리고 또는 내가 제껴짐을 당하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편이죠 그러한 문제 개별쯔음을 알았으면 A번을 알 수 있는 거죠 공부하시고요 다음에 B번 릴레 라는 말은 릴레이죠 밑에 이래 또 보고 있었더니 그 다음에 C번을 보니까요 부상 보면 나왔네요 쯔니가 나왔습니다 쯔니 쯔니가 뭐죠? 마침내 라는 표현이죠 어떠어떠한 결과가 쭉 나오다가 마침내 고민고민한 끝에 생각 생각한 끝에 마침내 이러한 표현 네 마침내네요 앞에 과정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D번을 보니까 쯔니때 머머리 쯔니때 머머리에 대해서인데 문맥으로 볼까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릴레이를 보고 있었더니 보고 있으면서 쯔니 마침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나요? 아니죠 뭐랬어요? 뒤에 보니까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보고있다 갑자기 어?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앞에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후토 후토 답은 나왔죠? 문득이라는 표현에 후토가 나와죠 후토 후토 그렇죠? 답은 쯔니라는 말 거기에서 지금 결과를 앞에 어떤 과정이 나온 결과 생각과 생각을 한 끝에 결과를 나온 이 문장이냐 아니면 이걸 걸어서 후토로서 문득이라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냐 이것을 걸었기 때문에 답은 후토가 돼야죠 자 그리고 답은 그래서 쯔니의 10번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부사의 잘못된 용법이죠 자 35번 넘어갈까요 어 또 가타카나가 나오네요 가타카나가 나오면 여러분 반가워하셔야죠 왜? 단어 모르더라도 꼼꼼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맞힐 수 있는 표현이니까 자 루프슈터 여성분들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까요 루프슈터라는 것은 이 루프가 고리거든요 어떤 고리 그것을 둥그렇게 만드는 슈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골키퍼가 팍 나오면은 톡 차가지고 킬을 넘기는 슈팅 그것을 루프슈터라고 그러거든요 자 또 와 라는 것은 뒤에 나오죠 후하리가 나오죠 후하리 두둥씩 후 가벼운 게 싹 떠오르는 모습 그것은 후하리라고 그러죠 후하리 또 개별적으로 맞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공을 뭐로 그 다음에 우칸다가 나왔습니다 우칸다 자 무슨 동사입니까 짝꿍 동사죠 우카부는요 자동사 그 다음에 타동사는 두 가지가 있죠 우카베루 또 하나 우카섰루가 있어요 그렇죠 우카섰루 보니까 자동사입니다 나오자마자 뭐를 봐야 이거는 볼 거 없어요 짝꿍 동사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조사를 봐라 왜? 짝꿍을 바꿨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연다 하면 창문 오 아케루 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아쿠라고 써버리면 맞죠? 개자를 써요 여기 줄져 있으면 무조건 틀렸죠 짝꿍 동사는 아케루를 유도한 오가 나오면 아케루를 써라는 유도한 공문이잖아요 자 이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칸다 우카보는 자동사입니다 앞에 조사 5가 나왔기 때문에 틀리죠 그래서 답은 비번이 됩니다 개별적인 문법에서 틀려버렸네요 자 뭐가 돼야 됩니까 실은 여기서는요 우카베루 하면 물에 살짝 띄우는 거고요 이렇게 위로 가볍게 차올린 것은 우카섰루를 써야 돼요 우카섰루 우카섰따 시우토노 코토대하루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네요 뒤에 보니까요 볼의 궤도 그쵸 키토가 그 다음에 코에갖구 코라는 것은 이게 원호같은 활 모양이죠 활 모양을 그리는 축구공이 활 모양처럼 싹 묘사해가면서 가는 그러한 고통가라 그러한 근거로부터 이름이 붙었다 그런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전부 읽지 않더라도 짝꿍동사 자동사 다동사가 나온다면 조사에 맞춰서 써줘라 그것으로 답을 고를 수 있네요 답은 B번입니다 자 한 장 남겨볼까요 줄기차게 쭉 나왔지만 한숨 잠깐 돌리면서 36번 보도록 하죠 이 정도 공부해놓고 아 머리 아파요 지금 막 머리 뽀개시려고 그래요 선생님 다시 지금 다시 해주세요 다시 돌려서 보세요 나중에 지금 해봤자 안되죠 자 보니까요 들어가 볼까요 남자는 그런 식으로 안된다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요한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요한해 일름보 특이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요한해 오 시대와의 케나이 개별적인 문법에서 명사랑 동사를 보니까 바로 틀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이 뭐죠 동사 요한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의 동사를 뒤따르게 하는 거죠 뭐죠 뱉는다 약한 소리를 자기에 뱉어낸다는 말 학구를 씁니다 그래서 요한해 오 학구가 되는 거죠 뒤에 거 볼 필요 없죠 우리가 뒤에 거 같은 거 보기 싫어가지고 빨리빨리 개별 문법 찾는 거니까 요한해 오 학구 같이 외우세요 수고합니다 요한해 오 학구 자 됐습니다 그리고 답은 A번입니다 자 뒤에는요 여러 참고서 자료에서 보시면서 해석을 하시고요 37번입니다 37번 자 노아 뭐뭐 하는 것은 이란 노아가 나오고 A번 노아가 나오고요 뒤에 타메 동사의 원형 플러스 타메 다 괜찮죠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한국어의 어휘가 그 다음에는요 풍도하다며 호흐 대 아레바 일본어의 공부에 어떻습니까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죠 자 그런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에 보면은 이것이 나를 살려준 것도 아닌데 뭐가 나왔습니까 타스카르가 나왔어요 이것은 뭐뭐니 타스카르라는 말 쓰지 않죠 어떻습니까 주어가 바로나 아타스가 타스카르마시다 이런 문장을 써야 되는 거죠 개별적인 동사를 찾다 보니까 앞에 문장에서 뱅끼오니 타스카르라는 말은 좋지가 않네요 크게 다르게 뭐 어떤 위기를 넘긴 게 아니니까 자 도움이 된다는 말은 뭐가 있죠 그렇죠 약근이 타츠라는 그러한 관용어를 정답으로 유도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아 고마웠어요 여전히 크게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편 타스카르라는 것을 비교시켜가지고 오답을 만들어낸 거죠 답은 D번입니다 자 맹끼오가 나왔으면 거기에 도움이 된다 약근이 타츠라는 걸 기억하셔야죠 이건 단어 실력이네요 자 38번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A번 유카이나 유케안인데 뒤에 나로 연결되는 거 틀림없죠 나 형용사는 연결된다 문장 전부 해석할 시간 없습니다 자 두번째 신캐니 그 다음에 어때요 진지하게 신캐니 진지하게죠 자기의 솔직하게 진지하게 뭐 농담 없이 그 다음에는요 C번 타테마에가 나왔죠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하세요 타테마에 뭐죠 겉모습 그 다음에 겉에 나온 형식적인 모습을 타테마에라고 하죠 반대말 혼내 자기의 본심을 말했을 때 타테마에의 반대말은 혼내다 이것과 더불어서 아주 우리가 꼭 외워야 될 일본 문화의 키워드죠 자 타테마에가 나왔고요 밑에 보니까 쿠라의 정도인데 각각 개별적으로는 틀린 게 없네요 문명으로 들어가니까요 즐겁게 아주 그냥 유쾌한 즐겁고 유쾌한 그러한 찢기아이 같다 찢기아이 그러한 교제 또는 찢기아이 같다 그러한 교제하는 방법도 타이세츠다가 중요하지만 진지하게 내 생각 고민을 상당 소당 시타리 어떻습니까 하는 그러한 타테마에 진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타테마에 진지하지 않잖아요 진지한 건 뭘 써야죠 혼내를 써야죠 문맥상 이것은 마지막 문맥으로 답을 맞추는 그러한 거죠 개별적인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타테마에 반대말을 쓰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내가 고민을 얘기도 하고는 그건 진심을 가지고 혼내되 기론 시타리 내 기론 딸이 딸이죠 그렇게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한 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가지고 싶다 라는 문장이네요 이번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문법이 아니라 문맥 중에서 타테마에가 잘못 들어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39번입니다 39번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나가는데요 39번 여전까지 공부해온 대로 한번 A번 A번 B번 C번 D번 바로 앞에 문장들에 연결해서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죠 사라케다스가 나오네요 힘들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신 분이라든가 JPT 막 하는데 요무 노무 이런 것도 공부하다가 갑자기 사라케다스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러한 즐거움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사라케다스는 자기 것을 확 드러내놓는 거죠 드러내놓는 거 그래서 동사 자체로 원형인 것 같고 특별하게 틀린 거 모르면 넘어가야 됩니다 뒤에 볼까요 B번 나카라 나카라 같은 경우에 접속사죠 자 그러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자 뒤에 C번은요 네 C번을 보니까 어떻게 써있죠 사케로 간어있죠 한자를 보실까요 사케로 네 이렇게 고통스러운 우리나라의 신자 신라면의 신자죠 신라면의 신자 그리고 나중에 책받침 이것이 사케로의 한자가 되는데 자 이것을 빼고요 사케로 한자를 이것을 하나 이용해서 조금 더 우리 어휘 늘려볼까요 이 상태에서 밑에다가 흑토자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그렇죠 이 카베가 되는 거죠 카베 벽 항상 보던 한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재구성을 하면 한자 실력 금방 늘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볼까요 마차 타고 도망가라 그래서 피하다 사케로라고 했습니다 피해서 그래서 이것은 중지법이 되어있죠 사케로의 맞서에서 끊어져있네요 그 다음에 디버 디버 보니까 또 나왔죠 역시 피할피자가 나왔어요 뒤에는요 어려울 난자가 나왔죠 피난이라는 한자네요 자 명사에 밑줄이 걸리고 디버니 걸려있을 경우에는 과연 그 한자가 우리나라 말이나 일본말에 적절하게 가있는가 그것을 판단하고자 하는거죠 개별적으로 문법으로 보니까 앞에 보니까요 그룹분어 낙간이 피난 어떤 그룹 안에 도망와가지고 피난 피난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네요 일단은 피난이라는 말 쓴다가 보고 문명을 볼까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자신을 확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없다 욕기가 나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깊이 관계가 하는 것을 나랑 너랑 관계가 다 피하고 나 혼자 독립해서는 싫고 어떤 그룹 안에 쏙 숨어 들어간다 그런 말을 쓸 때 그룹 안으로 피난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뭐를 쓰죠 네 좋습니다 한자 오예 역시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앞에다가 뭐를 씁니까 도망가다 할 때 도피라는 말을 쓰는 거죠 도피 그래서 그래서 한자의 용법이 잘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네요 그래서 도피라는 오이가 생각이 나는가 아이고 40번 봅니다 마지막 문제 어느새 시간이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 문제 집중해가지고 하나 더 풀어봅시다 나는 리모치오몬데 조사 처음에 우리가 한 대로 오랑모가 붙은 이중조사는 괜찮습니다 일본에서는 강조가 된 것 뿐이죠 리모치오를 강조한 겁니다 나는 나는 그 짐을 야사시크츠짐이 코오몬하고 쭉 나와서 히다마리가 나오죠 히다마리 히다마리한 것은 태양의 빛이 쫙 모인 곳이니까 이것은 양지가 되는 거죠 히다마리노 요오나 그러한 인간이 되어 쭉 나가고 그 다음에 히토야 야가 나왔죠 야를 앞뒤를 보니까 명사랑 명사 사이에 야가 나와서 기타 등등 중에서 몇 개 얘를 뽑아놓은 야잖아요 자 뒤에 명사 나왔나요 명사 나왔네요 앞에 명사 나왔죠 괜찮습니다 그리고요 저 뒤에 가니까 뭐뭐라고 또 오모우 뭐뭐라고 생각하는 뭐 틀린 건 아니죠 생각하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쓰는 문법은 문제가 없는데 문명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어가 뭡니까 나는 이에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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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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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직장의 사람이나 가족으로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까운 곳에 두어서 미직한 이 때 내 주변 바로 가까운 곳에 미직한 이 때 욕 같다 미직한 이 때 욕 같다 가까운 곳에 두기를 참 잘했다 이 사람과 같이 있기를 참 다행이다 나는 고 나는 생각하는 그렇죠 다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듣고 이제 뭘 하셔야죠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개별적 파트별로 문법상을 체크해 놓으셔야죠 나의 X파일은 무엇인가 바 다음에는 의지 명령 희망 따위를 집어넣지 마라 그러한 것으로 출발해서 각각의 부문들 그렇죠 배인권이 약근이 닫히라든가 이런 것을 자신만의 X파일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랬을 경우에 다음에 나오는 문제에 바로 적용시켜가지고 이거 어떻게 알았니 어제 문제에 나왔어 라는 말로 고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문정정 문제 테크닉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문정정 문제 오늘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이 정도는 간단히 하신 분들이 있죠 꾸준히 코츠코츠 해나가는 것만이 우리들이 JP점수를 올리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만나게 될 텐데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